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영등포구의회 고기판의장이 영등포구 녹색어머니연합회 임원진과 간담회를 가졌습니다. 간담회에는 영등포구 녹색어머니연합회 회장 및 임원진 4명이 참석해 지역 현안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등하굣길 안전과 관련해 논의했습니다. 고기판의장은 통학로의 불편사항 및 위험요소가 빠른 시일 내에 개선될 수 있도록 구의회 차원에서 노력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. 한편 농등포구 녹색어머니연합회에서는 당중초등학교, 당서초등학교, 영중초등학교, 우신초등학교에서 아이들의 안전을 위한 녹색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.